아 뭐 날파리 캐시 아닙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독입니다. 모독이노! 캣! 모독이노! 헤헤헤헤! 일단 카솔라인 좀 둘러보겠습니다. 아잇! 이게 뭐야 이거! 좀 둘러볼게요. 여러분 보이십니까 캐시? 여러분들 캐시 보입니까? 제가 이번에 추석특집으로 이벤트 참여할려고 제가 25만원 충전해놨습니다. 근데 이게 한도가 있더라구요. 넥슨 한날 한도가 25만원이거든요. 그래서 안됩니다. 그래서 10월달 되면 또 25만원 해서 총 50만원. 아 총 50만원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순위는 리퍼입니다. 리퍼. 그 다음 초월의 조각 800기를 모아서 왼쪽에 보시면 초월무기죠 초월무기. 이 초월무기가 사기적입니다 진짜. 개사기적이에요. 일단 이 총기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효과를 더 사기 드리고 이 총 자체도 사기해요. 그렇기 때문에 뽑을 수 있겠죠. 근데 일단 25만원으로는 충분히 뽑을 수 있더라구요. 25만원으로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또 일단. 좋은거 떴으면 좋겠네. 아 다 두배네. 시장남새끼들. 이렇게 다 두배면 아 이게 좀. 일단 빙고. 일단 빙고를 돌려서 여기서 리퍼를 뜨게 해야되요. 여기서 솔직히 리퍼가 안나옵니다.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? 아모의 두께 250개에 25만원이에요. 제가 여러분들 진짜 전에 쿠폰마다 산게 300개가 넘었거든요. 근데 안 터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쿠폰 좀 줘보세요. 여러분들 쿠폰 좀 줘보세요. 아하 여러분들 쿠폰 있잖아요. 그거 저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퀵뼈로 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금이 이제 근데 이게 다 주셨어요. 많은 분들이 다 주셨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. 야 일단 이거. 이거 사다서. 이거 마일리지로 일단 이거 만들어 볼까요? 이거. 빙고. 일단 이거 4번 사면 8천이거든요. 8천. 근데 확정 이게 엄청 비싸긴 하다. 이거 한 번 돌리는데 250이잖아. 어 350이잖아. 그럼 20번 돌릴 수 있네. 아 22번인가요? 아 4번은죠? 그렇지 않나요? 아 그래 일단 하나만 사자. 어차피 이따, 이따, 하나를. 이 지금 하나는 똑같습니다. 일단 사둡시다. 아ض.... 빙고 좀 돌릴게요. 빙고 좀... 살짝 돌릴게요. 살짝? 자 거기서 리퍼가 나오면 저는 그냥 오늘 그냥 끝나는거고 오 야 초월해져가 보이죠 이게 800개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잘뜬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아 구매약정이죠 아 근데 이미 구매 이거 이미 게임이 질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건 없네요 일단 아 또 이것도 눌러야 돼 마일리지 그것도 써야돼요 귀찮네요 좋아 아 좋아 꺼져 미친놈아 어디서 존재가 뭐필해 어디서 존재가 뭐필질이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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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머더기는 금 싫어 금 싫어 머더기는 금이 싫다고 계속 말하는데 금이 나오네 시발 이렇게 2000포인트가 날라갑니다 미쳤네 진짜 심사기네 와 진짜 개새끼는 한번든건도 계속 나오잖아 이거 아 화나기 때문에 하나만 질렀는데 여기서 자 하나만 더 질렀어 뭐 안나와도 되요 슬슬 올라온나 아악 슬슬 올라올라 한다 뭔 엄브렐라야 이 엄마브라자야 나 진짜 자 으아 게임합시다 카솔레 갑시다 자아